달콤한 커스터드 디저트, 플랑 레시피 맛있는 플랑은 저녁을 먹고 디저트로 먹기 좋다. 이 글에서는 맛있는 플랑 레시피를 소개한다. 플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몇 달 동안 매일 배워도 될 만큼 플랑 레시피는 정말 다양하고 많다. 맛있고 부드러워 누구나 좋아하며 아마 한 번 만들어 보면 계속 만들게 될 것이다. 식욕을 도두는 플랑 중 하나는 달걀로 만든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플랑 레시피도 달걀로 만드는 플랑이다. 플랑은 원래 스페인 음식인데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퍼졌고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아르헨티나 국민 간식인 둘세대 레체도 플랑에서 변형된 것이다. 홈메이드 플랑, 그 건강 효능 이 맛있는 디저트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 철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조절, 세포 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플랑의 33% 이상이 철분이다. 철분은 세포의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갑상선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그리고 이 영양분은 머리카락과 피부, 손발톱을 튼튼하게 해준다. 플랑에는 설탕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플랑의 단백질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맛있고 건강한 디저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플랑을 만들어 먹어보자. 지방 함량을 줄이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면 된다.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함유된다. 이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성분이다. 하지만 정제 설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디저트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같은 무기질도 함유되어 있다. 홈메이드 플랑을 만드는 재료 이 레시피로 플랑을 만드는 데는 1시간 약간 넘게 걸린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쉽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내놓으면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을 것이다. 우유 1리터 달걀 8개 480g 갈색 설탕 1컵 100g 바닐라 추출물 카라멜 설탕 반컵으로 만들 수 있음 플랑 레시피 우유에 설탕을 넣고 끓인다. 설탕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중간중간 계속 잘 저어준다. 이것을 옆에 잠시 둔다. 실온이 될 때까지 식힌다. 달걀 8개를 푼다. 바닐라 추출물을 넣는다. 잘 섞이면 우유에 설탕 녹여두었던 것을 넣고 잘 젖는다. 잘 섞이면 한 번 거른다. 틀 바닥과 옆면에 캐러멜을 바른다. 캐러멜은 물과 설탕을 섞어 끓이면 만들 수 있다. 틀에 위에서 만들어두었던 재료를 붓고 이중 그릇에 넣어 오븐에 넣는다. 50에서 55분 정도 굽는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쑤시개로 찔러본다. 이쑤시개에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된 것이다. 식힌 후에 틀에서 꺼낸다. 플랑을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보통 캐러멜을 넣어 달게 먹는 경우가 많다. 둘세대 레체와 곁들어 먹거나 휘핑크림을 뿌려 먹어도 좋다. 참고할 점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플랑은 여러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 오늘 이 글에서 소개한 레시피에 우유와 달걀, 둘세대 레체를 넣었으면 둘세대 레체 플랑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리고 설탕을 넣고 싶지 않으면 넣지 않아도 된다. 설탕을 넣으면 더 맛있겠지만 지방 함량은 높아질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맛은 아마 바닐라일 듯하다. 만들기도 가장 쉽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닐라를 넣으면 바닐라 플랑이 된다. 하지만 바닐라 플랑을 만들 때 바닐라 추출물보다 바닐라 빈지를 넣는 게 더 좋다. 이 글을 참고하여 플랑을 만들어보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놓으면 다들 맛있게 잘 먹을 것이다. 이 레시피로 플랑을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다른 레시피들도 시도해보자.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왔다.